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색감 예쁜 니트 특집을 준비해봤어요 요즘에 여행 관심 많으시잖아요 근데 겨울 여행하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색감 예쁜 니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여기 있는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니트까지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요 따라라 바로 이거예요 이 제품 더일마에서 제가 구매한 크롭 반팔 니트인데 이번에 나만템 첫 영상에 올라갔죠 근데 이 니트를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진짜 한 번 더 소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갖고 나와봤어요 이 제품은 특히 구매처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가 없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더현대 서울에 있는 더일마 매장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구매처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일마 니트 입을 때 도대체 어떤 이너웨어 입은 건가요? 물어보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너웨어로 입은 이 코스 니트도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니트는 제가 겨울 캡슐 옷장 라이브 콘텐츠 할 때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이게 약간 시스루 느낌이 생각날 정도로 비침이 살짝 있는 몸에 붙는 니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너웨어로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에요 뭐 이거 하나 입는다고 해서 답답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특히 저는 이런 반팔 니트라든지 아니면 원피스라든지 약간 파임 있는 옷 이런 것들을 겨울에 입고 싶을 때 이런 이너웨어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제품은 뭐냐면요 마르지엘라 그 유명한 마르지엘라의 니트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제가 갖고 나온 니트들 중에 제일 오래된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한 3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도 마르지엘라가 굉장히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핫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조금 더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가 됐죠 정말 정말 관심 많은 분들만 아는 브랜드였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마르지엘라 니트는 특징이 이 목 부분에 있는 빈티지스러운 해체된 듯한 이런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처음에 마르지엘라가 이런 니트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이나 아니면은 보세옷 같은 경우에도 요런 디테일을 살린 곳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뒤에 보시면 마르지엘라 특유의 로고 대신에 들어가는 스티치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이트 니트다 보니까는 확실히 이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도 그렇게 많이 티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막 마르지엘라 입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뭔가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느낌이라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런 아이템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특징이 옆에 있는 이 슬린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쩍슬쩍 이너웨어가 보여서 요게 또 포인트예요 지난번에 성수동 브이로그에서도 입고 나갔었죠 이 제품은 소재의 특징이 올 100%예요 처음에는 저도 입었을 때 촉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더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재가 제일 잘 어울렸을 것 같더라고요 뭔가 착장에 하나 정도 엣지 있는 포인트 같은 거 니트로 주고 싶을 때 이 아이템을 활용을 합니다 이번엔 핑크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H&M에서 구매한 캐시미어 100% 니트입니다 겨울만 되면 캐시미어 니트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캐시미어 니트는 가격대가 높은 편이다 보니까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찾을 수 있는 제품 없나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그렇게 찾다가 구매를 하게 됐던 게 이 H&M 핑크 반팔 니트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인을 해서 10만 원이 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늘 코스에서 목폴라 시착만 하고 왔는데 콜리제님이 활용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사러 갈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네요 저는 이거를 블랙 컬러로 입고 나왔지만 이 제품 외에도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쨍한 비비드한 컬러감까지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야금템 소개할 때나 종종 영상에서 입었었는데 입을 때마다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던 니트이기도 해요 색감 너무 예쁘죠? 입었을 때 핏이 예쁜 게 내 사이즈는요? 그렇죠 사실 다 입어볼 수 있으면 입어보는 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 니트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예전에 코스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던 건데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겨울만 되면 두 번째 피부 같은 이런 느낌으로 엄청 자주 입었던 아이템이에요 핏 자체도 좀 넉넉하게 나온 편이고 두께감도 딱 적당하고 거기에다가 캐시미어다 보니까 촉감까지 부드러워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저도 정말 신기했던 게 보통 보라색 웜톤한테 안 어울리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색감은 저와 같은 웜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연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어보고 너무 예쁘다 이러고 나서 계속해서 잘 입었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 니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머플러예요 이 머플러는 매드고트 제품이거든요 이 매드고트 제품이 캐시미어 100% 머플러인데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거랑 제가 코스 이 보라색 니트랑 매치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올해도 이 머플러 제품 어디 건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약간 보랏빛 도는 이 색감 자체가 두 개가 결이 되게 비슷하죠 보랏빛이 도는 갈색이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어두운 보랏빛 대충 매도 예쁜 아이템이고 캐시미어 100%라서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너무 좋아요 최근에 매드고트 또 들어가 보니까 힙하고 트렌디한 느낌까지 가미가 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남한템을 찾으시든 아니면 좀 기본템 같은 거 찾으시든 한번쯤 들어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와 목도리까지 하고 나니까 진짜 완전 땀이 후끈후끈 날 정도로 엄청 더워요 얼른 반팔 니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플랙에서 나온 브라운 컬러의 부클 니트예요 이 제품을 제가 남한템에서 오프닝에 입었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나와야겠다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들고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플랙에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팝업을 연을 때 한번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방문을 했다가 이거 보고 예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얇은 이너웨어 목폴라티 같은 거랑 같이 연출을 하면 또 지금 같은 환겨울에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요 금빛으로 된 이 로고가 또 특징입니다 이런 것도 저는 예쁘더라고요 이거 소재는 폴리아스터 100%예요 근데 이게 부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포근한 느낌이 나요 테디비어 같은 옷이네요 까끌거림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까끌거림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플리스 같은 그런 소재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테디베어 곰인형 만지는 느낌입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자라에서 나온 파란색 니트입니다 그 가을 겨울 시즌만 되면 파란색이 유독 그렇게 눈이 가고 끌리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이거는 특히 좀 파란색 중에서도 채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니트라서 더 예쁘더라고요 이거 한 번 나오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지 그다음 해에도 자라에서 캐시미온 니트를 여러 가지 색상으로 많이 이렇게 내더라고요 겨울에 특히 올블랙 코디 했을 때 뭔가 상의에다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활용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또 파란색 니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에코너의 니트 집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니트 집업은 그렇게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특히나 더 뭔가 반 니트 집업 하프 집업 같은 거 막 이것저것 입어보게 되면서 이렇게 풀 니트 집업도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여기 안쪽에 보면 원단 자체에 노란색도 들어있고 약간 자줏빛 나는 보랏빛 나는 색도 들어있고 화이트도 들어있고 파란색도 들어있고 그래서 매치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색상이랑 매치를 했을 때 다 잘 어울려서 그런 것들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주머니가 또 특징이에요 앞에 이렇게 포켓이 있으니까 귀엽게 그런 스타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소재가 나일론, 모, 레이온, 면, 폴리에스터 홈방이에요 촉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사실 이 안에 스웨터 하나 더 겹쳐 입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또 코트도 입어도 되고 패딩도 입어도 되고 정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니트는요 드마이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감사하게도 선물로 보내주신 니트입니다 이거는 특징이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블랙 컬러인가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아주 딥한 네이비 컬러예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우털이 들어가 있어요 촉감이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이거 요즘 유행하는 그런 약간 통이 넓은 그런 청바지 종류들이랑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새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자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니트들 중에 특히 색감 예쁜 것들 뭔가 독특한 특징이 있거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런 니트들을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